안녕하세요 빨간티클입니다 클레이턴 1인당 25달러 7천명 추첨해서 15만불을 나눠준 데죠 비교적 최종 확률이 30% 40% 이전부터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이벤트라고 붙여서 올라오는 거는 100% 아니면 올리질 않죠 사실 그러나 이거는 비교적 확률이 꽤 높죠 네오픈 네오위즈에서 만든 코인 지갑을 만들고 몇 가지 미션을 하면 되는데 뭐 트위터나 텔레그램 가입된 사람분이면 뭐 한 1분 내에 거의 끝날 것 같고요 이제 이 이벤트죠 네 어 크리프트 골프 임팩트 네 어 골프 충격 네 가상 자산 암호화폐 골프 충격이라는 뜻인가요 네 클레이턴 에어드랍 네 15만 US달러를 7천명한테 나눠주니까 한 사람당 25 US달러고 어 클레이턴 코인으로 들어오고 코인은 네오위즈 어 합회 지갑인 어 네오픈에 들어올 겁니다 네 글림 이벤트를 수행하면 네 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 들릴 테니까 네 보고 따라하면 되고요 하는 방법은 어 이 링크를 누르고 어 링크대로 따라 들어가면 네 요런 페이지가 나오죠 현재 10만 11만이죠 5일 남았고요 11만인데 최종적으로 뭐 한 15만 정도 간다 그래도 네 어 엔트리는 7개 8개 정도 얻을 수 있으니까 5만 6천 원이니까 5만 6천 원이니까 5만 6천 나누게 하면은 어 30% 이상의 확률이 되겠죠 한 사람당 8개 엔트리를 얻는다 그러면은 7천명이니까 7 8에 56 5만 6천 원이고 총 엔트리가 15만 정도 되면 나누면 되죠 네 그러면 확률은 한 30%에서 40% 사이 꽤 높죠 네 25 US달러면은 네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어 내용을 보면은 네 클리프트 골프 임팩트 클레이턴 공짜로 나눠주는 이벤트 어 참가 아워 글로벌 런치에 참가하면은 클리프트 골프 임팩트가 어 팀업 위드 어 클레이턴 설립과 어 네오픈 블록체인이 함께 어 팀업을 하는데 어 가장 큰 2022년 가장 큰 에어답의 하나다 뭐 그런 뜻이구요 7천명의 어 당첨자한테 무작위로 어 15만불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나눠주겠다 등록은 14일부터 23일까지고 어 전체 우승 상금은 15만 US달러 네 클레이터를 공평하게 나눠준다 그러면은 7만 나누기 15만 나누기 7천 하면은 25 US달러구요 나눠주는 건 클레이턴으로 나눠주는데 토탈 위너는 어 무작위로 추첨이 되고 토큰 나눠주는 거는 3월 25일 2022년 네 이벤트 규칙은 간단하죠 참가 해야 된다 완전히 모든 미션을 네 아래 이벤트 등록품을 다 해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점에 네 마지막에 뭐 개인정보 동의고 어 밸리드 이메일을 넣어야 되고 네오픈 월렛을 주소를 넣어야 된다 네오픈 월렛 주소는 네오픈 월렛은 어 월렛에서 클레이턴을 놓고 리시브 입금 이라고 된 거를 계좌를 찾아서 입금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 넣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어라 네 이런 뜻이구요 위너는 발표될 것이다 내부 토큰 리워드 디스트리뷰티드 온 더 세임데이 네 위너와 나눠주는 건 동일한 날짜에 해줄 거다 이벤트는 어 유해하지 않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중국이나 싱가포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요 네 이벤트는 어 끝날지도 모른다 더 일찍 어 알림 없이 어 참가자들은 가능한 빨리 해라 아 그런 뜻이죠 네 참고로 영어는 반말만 있다고 아는 사람 있는데 영어는 다 존댓말이라 합니다 네 누가 그렇다 그러더라구요 네 하여튼 네 방법은 네 클레이턴 오피셜 어 트위터를 팔로우 하고 어 팀 크립토 골프도 트위터를 팔로우 하고 네 팔로우 하면 돼요 그냥 팔로우 별거 아냐 팀 어 그리고 텔레그램도 가입하고 채널 디스코드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야 이거 페이스북을 방문하고 어 네오픈 지갑을 만들고 월렛을 만들어야 되면 월렛을 만들었는데 월렛을 만들었는데 월렛 클레이 어 가상 코인에서 리시브에서 카피를 해야 되죠 받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메일 어드레스는 네오픈을 만들었던 이메일 어드레스와 동행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동의를 체크하면 됩니다 네 이어필이죠 네오이즈에서 만든 가상화폐고 최근에 게임업체에서 네 가상 코인이나 네 nft 비즈니스를 굉장히 밀고 있죠 어 구글 어드레스도 네 가입이 가능하구요 구글 메일도요 네 지갑 만들기를 통해서 만들면 되는데 kyc 어 투 인증을 하라 그러죠 뭐 신분증이 있어야 되구요 어 구글 계정으로 가입해도 되고 어 참고로 아무 구문이 나오는데 네 이건 어디 복사해서 꼭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분실하면은 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처음 하는 게 어렵지 한번 만들고 나면은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네 1인당 25 us 달러 확률상으로는 한 30%에서 40% 정도 당첨 확률이면은 나쁘진 않은데 100%는 아니라는 거 네 뭐 트위터나 텔레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뭐 아이디가 있거나 다 있거나 그리고 네오픈 지갑까지 다 있는 분들은 순식간에 하겠죠 네오픈 지갑이 없는 없는 분들은 네오픈 지갑을 만들어야 되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